여러분 안녕하세요. 댄스윗 메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의 아무 노래에 맞춰서 재밌게 따라할 수 있는 쉽고 재밌는 루틴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재밌겠죠?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Go! 시작해볼게요. 손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가지고 와줄 거예요. 그래서 1, 2, stop, go, 5, 6, 7, 8 이렇게 올 건데 오른손이 위에 오든 왼손이 위에 오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은 오른손이 위로 먼저 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멈추고 가고 한 번, 두 번 안으로 네, 되셨나요? 이 상태에서 몸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몸을 우리가 바디, 웨이브, 웨이브, 스타크,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이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내민 상태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웨이브, 웨이브, 스타크,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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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갈 건데 이제 순이랑 같이 해볼게요. 해볼까요? 시작! 1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이렇게 머리를 하셔도 되고 각자의 수혈에 맞춰서 가볍게 들어가 주시고 그때 들어간 다음에 딱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하나, 둘, 셋 원의 입 한마디 배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먹을 쥐고 앞으로 크로스 하고 뒤로 할 건데 몸이 앞바운스, 뒤, 백 해서 이렇게 옆에서 오면 하나, 둘 다워시켜 손은 크로스, 백 해서 앞으로 오고 백으로 가질 거예요 그래서 원, 투, 보는 거죠 아까 원, 앤, 투, 세븐에잇이었죠? 자, 끝난 다음에 원, 투, 모아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손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약간 고정 같이 막댕이로 줄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같이, 같이 해주실 건데 이때 오른발 디디면서 원, 앤, 투, 세, 앤, 포 근데 이게 조금 헴포 있게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 어깨를 오,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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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해서 원, 앤, 투, 세, 앤, 포 그래서 원, 앤, 투에 올리고 세, 앤, 포에 올려주시고 보셨죠? 그 상태에서 손이 위에서부터 조금 돌려주실 거예요 지금 제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오른발을 터치 앤, 왼발 터치 앤, 이때 손, 다리, 손, 다리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을 써서 체스트를 같이 조금 돌려줍니다 나는 좀 더 섹시하게 하고 싶다 골반을 같이 좀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챠, 챠, 챠, 챠 까지 처음부터 해볼게요, 준비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앤, 포에, 앤, 5, 6, 7, 8 여러분 물 한잔 드시고 다음 동작 시작해 볼게요 손을 우리가 올렸다가 드랩, 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얍 그래서 1 앤, 2, 3 앤, 4 이렇게 갈 건데 이때 우리가 점프를 오른발 스텝부터 점프 앤, 땅이지 2, 점프 앤, 3 맞나요? 1 앤, 2, 3, 4 되겠네요 4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발을 놓아주면서 체스트 팍 해주시고 다리가 돌아오면서 손을 같이 동시에 뿌려줄 거예요 멋있게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낚아채는 거 1 앤, 2 기다리고 3 앤, 4 5 6 7 8 이렇게 가주시고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개다리 개다리축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나요? 개다리를 갈 건데 이 상태에서 이 팔이 그대로 플러스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 인 앤 아웃 인 앤 아웃으로 갈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점은 이렇게 가면 네 약간 야비해 보이잖아요 몸이 네 플로우 흐름을 주시면서 리듬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가 중심을 오른쪽 왼쪽 지금 잘 보면 고개 고개도 쓰고 있어요 고개를 안 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고개를 조금 비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하고 뒤드면서 쫙 내려가서 고개 시선 이렇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릎을 인으로 인으로 안으로 이렇게 바웃을 줄 건데요 상체를 이제 점점 일어나면서 하나 둘 셋 넷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허벅지 힘으로 조금 버텨주셔야 돼요 메이싱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도 고개를 써주셔야 좀 더 부드러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개 안 쓰고 오는 것과 고개를 쓰면서 올라오는 게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디테일까지 챙기시고 자 신나게 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른발을 들면서 무릎 하나 셋 넷 로 로 해볼게요 그래서 싱글 싱글 더블 더블 시작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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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더블 이때 손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대로 하시면 되겠습니 까 그러면 이어서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 원 앤 투 앤 싱글 삼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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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오른발에 있는 중심을 이제 이쪽으로 옮겨볼 거예요 전체를 여기서 좌 좌 그래서 무릎이 지금 제가 약간 팔자로 서있죠 여기서 아웃 이때 아웃할 때 중요한 점은 어 우리가 띠용 되지않게 레벨이 올라가지 않고 무릎만 갈 수 있게 이게 포인트 그래서 왼쪽으로 점프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아시죠 그러면 하고 띠용 하고 띠용 와주실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 걸어갈 때처럼 자연스럽게 팔을 스윙스윙을 해주실 건데 처음에 업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다운을 내려갈 거예요 재밌으니까 다운 그 상태에서 쓰리 스텝 발자마자 턴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발자마자 턴 그래서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원 투 프리 발자마자 턴 원 투 프리 턴 턴 하자마자 고개랑 오른다리가 고개는 오른쪽으로 이때 우리가 빨라졌지만 얍! 가져오는 게 아니라 빨라진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가져와주시고 이 다리가 오른발 왼발 점프 도와주시고 마지막을 멋있게 포즈 할 건데 원 하셔도 되고 원 원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으신 걸로 원 하셔도 되고 원 투 그다음에 쓰리앤 포 여러분들이 나눠서 한번 옮겨주고 이동이 지금 레벨다운 되어있죠? 상태에서 앤 폰 백번째 탁 탁 탁 그래서 손을 차차 차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래서 하나 둘 왼팔을 반동으로 일으켜서 보내지만 킵 해주시고 준비 단교 연결 5 6 7 8 멋있게 마무리 그러면 우리 느린 템포에 조금 맞춰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렛츠고 5 6 7 5 5 6 6 6 5 5 6 6 6 7 7 8 8 8 9 8 8 9 9 10 11 11 완전 쉽고 너무나 재밌는 루틴이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조금 처음에는 느린 템포에서부터 조금 이제 빠른 템포로 저희만의 아무 노래 챌린지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습 많이 많이 해보시고요 연습한 영상을 또 찍어서 저를 또 태그해주시고 배우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파이팅! 감사합니다